오, 이거지? 좋다. 난 좋아. 난 좋아. 오, 캠핑 인자인 것 같은데. 오, 진짜 멋있어. 상상, 상상. 상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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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상. 오, 상상, 상상. 오, 상상. 오늘 저희 고기를 가장 맛있게 구워줄 것 같은 팔뚝을 소개한 질문이. 아, 이거 전북인지 시골인지. 아, 이거 전북이다 이거. 오, 진짜. 왜 유보가 잘 구워줄 것 같아요. 탈수. 젤리야, 젤리야. 아니, 다 와. 됐어, 됐어. 와, 잘 똑같아. 아, 형님이. 얼굴이 길러. 하하하하. 이야, 색이 잘 먹었어요. 얘가 잘까워. 얘가 잘 못 먹어가지고. 남편이, 남편이. 가격이 잘. 그런 거. 가격이 잘 생각나고. 기부가 하얗고. 기부가 띄우가. 자, 고기를 잘 먹은 팔뚝을 팔아. 활동만 보자. 팔뚝발. 빨리 하시는데. 저는. 선택해주세요. 아 욕같지 마요 욕같지 마요 욕같지 마요. 아 소리가 좋네. 아 소리 좋네. 왜? 저는 약간 불쌍한 사람인 것 같은데. 세워 하신가봐. 박수. 팔뚝도 굵고 힘주면 얘보단 더 세워. 이거? 하트 좋다고 잘 부른거 아니잖아. 그렇지 그렇지. 야 난 납상하네. 아 나도 얘. 좋아 좋아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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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 좋아 좋아. 들어가고 있습니다. 자 오늘. 아. 야 우리가 유리한거 아니야? 아 진짜 갖고 왔네요. 갖고 왔습니다. 우리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. 저 미래 너무 한 거 아니야? 일단 각자 팀의 개수를 합해가지고 승리팀을 정하겠습니다. 이쪽이 4명이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지만 우리가 VCR 본 결과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정국이 있어서. 그래서 일단 우리. V 가시죠. 나쁘지 않아요.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. 여덟 개. 그 다음에 우리 진.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. 그 다음이 슈가. 슈가. 아 일곱 개.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. 마지막으로 지민. 이상할 것 같은 친구. 어우 있어요. 열 개.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. 서른두 개. 서른두 개 해야 되겠네. 너무 쉽게 맞네. 서른두 개. 불안하게 아까 정국이가. 우리 블루. 블루 팀이 서른두 개. 서른두 개. 그 다음에 우리 제이홉부터 보겠습니다. 제이홉. 아 예. 아 여섯 개예요. 여섯 개. 여섯 개. 여섯 개요. 그 다음에 우리 랩 몬스터 보겠습니다. 랩 몬스터. 아홉. 아홉.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. 아홉. 열 다섯 개. 별거 아니네. 아 정국이 있어요 정국이. 별거 아니네. 이거 우리가 지금 몇 개 나와야 돼서. 이거 왜. 이거 아니야. 18개 이상이 나오면. 아 이거 지금. 아 이거 지금. 한정 거 같은데요. 한정 거 같은데요. 한정 거 같은데요. 한정 거 같은데요. 이거 지금 너무 좀 불리하게 해 놨는데. 상관하네요. 우와. 바글바글 합니까 또 그 안에. 30개 붙어있는 거예요.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못 봤는데. 엄청. 충분히 경합이 가능합니다. 아 그래요? 아 이게 정국이 때문에.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. 자.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어우 맞네. 아이고야. 가자. 하나 둘 셋 넷 다섯. 몇 개입니까 지금. 지금 20개입니다. 20개. 우리 13개는 나와야 되네요. 아이고. 아이고. 24. 바글바글하네요. 서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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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른일곱. 37개로. 4팀 승리. 이야. 아니 근데 엄청 많이 받았네요. 우리 정국 씨가 와서. 네. 20초짜리. 20초짜리. 그래 20초짜리. 헷갈리다 다른 걸로 해. 야 흔들어 보면 아니야. 3개 남아줘. 3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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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살짝 기억하고 있어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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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